주택에서 월세 받는 것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 라고 걱정하시는 직장 가입자를 위한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용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용입니다 피부양자가 월세 소득을 신고하면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라는 영상을 올린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월세를 조금 많이 받고 계시는 직장 가입자분들이 그 월세 때문에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라고 물어보셔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면 그 답 얻을 수 있고요 혹시 본인이 피부양자나 지역 가입자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족이 또는 여러분의 지인이 직장 가입자일 수도 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용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건강보험료 부가책의 개편안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2017년 3월 달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목적은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했습니다 1단계는 2018년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지금이 1단계에 속하고 있죠 2단계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개편안 내용 안에 직장 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가책의 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많은 곳 다른 곳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 당시 직장 가입자는 크게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보수, 주급여입니다 월급 외에 다른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걸 강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부과 대상을 보면 개정전은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이미 지나간 거니까 1단계를 보시면 기타 소득이 그러니까 주급여, 연봉이겠죠 그 연봉을 제외하고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이자라든지 배당, 근로, 사업, 연금 이런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 주택에서 월세 받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 소득이 1년에 3,4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3,400만 원을 공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 방식으로 이러한 계산식으로 6.12% 요율로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이 기준이 2단계가 되면 1년에 2,000만 원으로 더 강화돼서 건강보험료를 부담시키겠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그 보수보험료가 인상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일정한데 표에 나와 있는 이러한 공제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만큼을 지역가입자처럼 더 부과시키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정전을 보시면 금액이 7,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이하로는 건강보험료가 변동이 없었던 거죠 지역가입자에 비해서 직장가입자 혜택이 너무 큰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주급여 외에 연봉 외에 다른 소득은 점점 더 강화시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시키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어? 나와는 상관이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본인의 주급여 연봉이죠 그 연봉 외에 이자든 배당이든 근로든 사업이든 연금이든 월세 받는 거든 이러한 기타 소득이 1년에 3,4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표를 보시면 이러한 개편안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더 부담하시는 분들이 1단계에서는 13만 세대 전체 직장가입자의 0.8%고 보수 외 소득자의 6%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2단계는 조금 더 많죠 26만 세대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직장가입자의 1.6% 보수 외 소득자의 12%에 해당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변동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을 초과했다면 당연히 더 부담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수보험료 상한선 상향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해당되실 분들이 정말 많지가 않으니까요 표 보시면 보수보험료의 상한선도 올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해당되실 분들은 연봉이 아닌 월급이 세전으로 7,81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의 보험료 상한선을 말합니다 연봉도 아니고 월급이 7,810만 원이면 부럽죠 그래서 어쨌든 개정 전에는 월 239만 원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월 301만 5천 원이고 이 금액도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로 정해둬서 이게 살짝 변동이 있을 거예요 아마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러한 기준이 이런 보수보험료뿐만 아니라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 직장가입자가 보험료 부담하는 그 부분과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월보험료 상한선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3천 4백만 원 2천만 원 어디선가 봤다 싶으실 거예요 어디서 보셨냐면 제가 앞번 영상에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그 조건을 표로 보여드렸는데 지금 나오고 있죠 이 표 안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 표가 1단계 기준한 표입니다 그래서 자산세 과표가 5억 4천 이하인 구간에서는 이자나 배당이나 근로나 연금이나 기타 소득이 연간 3천 4백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3천 4백만 원을 그대로 직장 가입자에게도 가져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연봉 외에 기타 소득이 1년에 3천 4백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의 그 소득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처럼 더 보험료를 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단계인데 2단계는 마찬가지로 이 조건도 바뀝니다 자산세 과표 같은 경우는 5억 4천 이 아니고 이제 3억 6천으로 더 강화되고요 그리고 이자나 배당이나 근로나 연금이나 기타 소득 이 기준도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로 더 강화되죠 그래서 그 2천만 원도 똑같이 직장 가입자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요 물론 2단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2022년에 또 어떻게 세부적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앞번 영상을 보니까 제가 설명을 빠뜨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언급하자면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안됩니다 다만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거나 장애인 같은 경우 이렇게 혼자 독립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경우라면 일정 재산요건 이 표에 나와 있는 대로 1단계에서는 1억 8천 이하 2단계에서는 1억 2천 이하 요건을 갖췄다면 이때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변동이 될 수 있는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는 요건 알아봤고요 영상 보시면서 글씨가 작아서 보시기 힘든 자료는 항상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 오셔서 다운받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채널에서 왜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주택에서 받는 월세 때문에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고 또 직장 가입자도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언급하는 점 양해 바라고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